Q. 블랙핑크 콘서트 후기를 알려달래요. 너무 멋있었어요. 저 완전 춤췄어요. 중간에 와서 스케줄 때문에 중간에 들어왔거든요. 중간에 들어왔고 재밌었어요. 저랑 모모가 엄청 신나게 춤추는 걸 저거 찍어주셨어요. 진짜 거기가 공연장인 공사 있잖아요. 그리고 음향이 더 좋아져서 근데 우리 공사하고 거기서 공연 한 번 했었어요. 한 번 했는데 언니가 볼라고 했었잖아요. 근데 나는 되게 좋았는데. 밴드가 멋있었어요. 뚜두뚜두를 못 봤어. 나 그거 보고 왔지. 아 뚜두뚜두를 못 본 게 진짜 저의 한이 됩니다. 진짜. 뚜두뚜두를 얼마나 신나는데. 아. 헉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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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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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그거 하나 보다 그 틱톡.